땅 사러 가자! 안녕하세요 나이스민스타입니다. 오늘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분양정보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확실히 날이 따뜻해지면서 택지 분양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 작년에 비해서 이런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인기가 조금 사그러든 건 사실이지만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다뤄볼 내용 말씀드릴게요. 6월 2일날 공고를 했죠. 수도권 북부 최대 신도시인데요. 파주 운정 신도시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파주 운정 3지구인데요. 그럼 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택지지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파주 운정 3지구는 기존의 파주 운정 1지구, 2지구, 교화지구와 함께 약 565만평 정도 되는 지역으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지금 한창 아파트 입주와 GTX 운정용 호재를 안고 있는 운정 3지구에 이번에 일반 실수요자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299 필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올해 나올 단독주택용지 단일 지역으로는 필지수가 가장 많은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공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공고명은 파주 운정 3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입니다. C5블럭부터 C11블럭까지 총 299 필지를 공급하는데요. 기존에 협의 양도인에게 분양한 이후에 이번에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은 최소 64평부터 151평까지 있는데요. 공급 금액은 최저 4억 초반부터 9억대 중반까지 있네요.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구요. 단 개인당 신청할 수 있는 필지는 한 필지입니다. 신청 예약금은 천만원이구요. 일정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청은 6월 19일, 추첨은 같은 날 17시, 발표 역시 같은 날 19시 이후에 진행합니다. 당첨이 만약에 되신다면 공급문에 따라서 계약 진행하시면 되구요.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무이자 분할납부에요. 처음 계약시에 계약금으로 총 공급금액의 10%를 준비하시고 나머지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들의 토지 사용 시기는 C5, 6, 7, 8 블럭은 토지대금 완납시에 즉시 사용 가능하구요. C11 블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는 주거주는 단독주택용지로 상가건축은 안되구요. 예쁜 주택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도 있지만 실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는 땅이에요. 그럼 실제 위치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이번에 공급하는 블럭들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C5블럭, 6블럭, 7블럭, 8블럭, 그리고 여기가 11블럭입니다. 이제 여기 이쪽으로 좀 올라가면 빨간색 부분이 보이실거에요.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동탄역과 운정역을 잇는 GTX-A 노선 운정역이 들어옵니다. 운정역은 24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구요. 전체 계통은 2028년 예정입니다. 그럼 뭐다? 한마디로 여기가 중심지가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좋아보이는 블럭은 어디신가요? 일단 지도만 봤을 때는 운정역세권이랑 가장 가까운 C5블럭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현장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만으로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좋은 필지를 먼저 선택을 해보세요. 그 연습을 해보시고 실제 현장에 가보신 다음에 그 필지가 어떤지를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본인만의 토지 보는 감각을 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각 블럭별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게요. 먼저 C5블럭이에요. 여긴 아까 큰 지도로 봤을 때 이번에 나온 필지 중에서 운정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변 시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 이런 주택지를 보실 때는 주변을 꼭 확인하셔야 하거든요. 네 일단 필지 남서쪽으로 공원이 보이네요. 이제 한번 구글어수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와 이렇게 예쁜 공원이 조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블럭 건너에는 종교용지가 하나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종교시설은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블럭 C5블럭 쪽으로 넘어가면 오수수시설 용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볼게요. 로드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C5블럭 앞으로 높은 도로가 보이고요. 철탑도 보이네요. 사실 이제 오수시설의 높은 도로, 철탑.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많이들 선호하지 않는 조건이죠. 네 이제 C6블럭인데요. 실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나서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C6블럭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C6블럭 앞으로 초록색 부분이 공원인데요. 여기를 한번 구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구글 지도에서 봐도 여기는 예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종교 용지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로드뷰로 봤을 때는 근처에 딱히 뭐 문제되는 건 없어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 현재까지는 C6블럭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이제 다음 블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C7블럭과 8블럭은 앞뒤로 나란히 있는데요. C7블럭이 남쪽에 있고 C8블럭이 북쪽에 있습니다. 일단 C7블럭 앞쪽을 한번 봐보면요. 여기 이제 초록색 부분으로 녹지 공간이 있잖아요. 한번 구글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뭘까요? 아 골프장이었네요. 일반 공원이 아니라 골프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골프장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사실 좋아하실 수도 있고 좀 이걸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야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11블럭인데요. 여긴 아직 조성 중이라서 로드뷰를 통해서 확인이 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긴 도면만 보고 해야 하는가 싶습니다. 그래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음... 진짜 아직 공사 중이라서 좀 확인할 수가 없네요. 여긴 이제 현장을 한번 가보고 나서 결정해야겠네요. 여기 이제 11블럭의 경우에는 전체 주거전형 블럭 중 가장 많은 필지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큰 단독주택 마을이 되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총평할게요. 이번에 나온 파주운정 3지구 주거전형 단독주택용지는 평당 576만원부터 670만원으로 공급하는데요. 제가 있는 동탄의 주거전형 택지 가격이 현재 최저 700만원대 초반부터 최대 1500만원대까지 있으니까 파주운정 신도시 정도라면 그래도 이 금액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집을 지을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참에 한 필지씩 사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아 그리고 각 블럭별로 건폐율, 용적률, 층수, 가구수가 다르니까 꼭 이 부분 체크해주세요. 가구수가 많은 지역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의 느낄 수 있는 프라이빗함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잘 생각하시고 분양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공고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연락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는 나이스미스타였습니다.